대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.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 의심 신고가 328건 접수돼 이 가운데 90%인 297건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. 이는 1년 전 양성 판정 210건과 비교해 4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연구원 측은 병원 내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